학술 목적 등으로 초청받은 해외 석학의 강연이나 자문활동이 앞으로는 쉬워질 전망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나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은 다음 달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세미나 등에서 강연이나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국내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가를 초청할 때 강연료 지급을 위해 취업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에 초청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이번 취업비자 면제 조건은 초청자가 정부, 정부출연기관,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